저렇게 아들꽃도 입질이 옵니다 빠따빠따빠따 이야 낚싯대 휘어진거 보셨죠 왔습니다 왔어 낚싯대가 콧다리가 장어같다 장어 느낌이 아 지금 재미없은데요 뭐야 짱은 아니고 바가지가 대물바가지가 나왔는데 대물 은툴 이런 이런 요러 polp 때 그렇게 커? 그렇게 낯숫대를 흔들어 보니 여러분 그렇게 낯숫대를 흔들어 보니 지금 내면 생각해 봐주세요 여러분 언뜻을 자꾸 흔들어 보니 헤헤 성적배로 생각해 언뜻에 나오면 확하지 예